저희한테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땡! 몇 달 정신 안 깼지? 정권이야! 형 언제 썼어? 정권 찍어? 응 형 먼저 먹어 형 먼저 먹어 내가 언제 이런 밥을 먹고 계시겠어? 집에서 지금 둘 다 사랑니를 뽑고 갑작스럽게 집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왼쪽을 위에를 뽑았고 오빠는 왼쪽 아래랑 위로 뽑았습니다 날씨가 좋으시고요 뭐라고? 비자밖에 좋은 날씨 긴장 좀 풀어 긴장 안 돼 이제 긴장을 했어 저희는 좋아하지 마세요 저희 인터뷰 이제 끝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진짜 간단하게 통화를 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형 뭐 다 필요 없더라 지금 인터뷰 통화해서 행복한 김민수님 아주 세상 뿌듯해 하시고요 여기 주차 한 겸 여기서 뭐 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식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 아직 지금 10시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저희 미국으로 떠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집을 먹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뭐라고요? 집을 먹고 해서 걱정입니다 집을 먹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語집사고 여기에 오는 cow 아 저희 대사관에서 비자가 도착했어요 비자가 붙여서 비자 비자 이거 좀 많이 찍어먹어 근데 비자 아까 생각해보는 게 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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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거실 천재태 옆에 있었죠? 유기문만 있던 거 보험은 서류 받으실 거 있죠? 네 아직 작성은 안 하셨죠?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기rage Société Radio-Canada